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품은요. 바로 가방인데요. 저희가 가방이 너무 많아서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주역 상품 몇 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물품은요. 델라스텔라의 핸드백입니다.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이런 폼폼이 하나 달고 이렇게 메고 다니면 얼마나 예쁘게요. 201번 델라스텔라 가방 단돈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백화점 브랜드인 닥스 가방인데요. 나는 들고 다닐 물건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이 가방 정말 안성만축입니다. 수납공간이 아주 넓어서 다양한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이 닥스 가방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 또한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요. 여러분 보이시나요? 바로 디올 제품입니다. 이 예쁜 디올 파우치 정말 아쉽게도 정품은 아니고요. 가품이지만 정품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 디올 파우치 얼마일까요? 네, 단돈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코치 가방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화점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는 상품입니다. 이 고가에 판매되는 코치 가방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가방은 이렇게 핸드백으로 매도 되고 줄이 길어서 어깨에 매셔도 가능합니다. 네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코치 가방입니다. 단돈 1만원의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유명 일본 브랜드죠. 바오바오 가방인데요. 이 제품 또한 아쉽게도 정품이 아닌 가품입니다. 하지만 가품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네, 가품이지만 정품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 바오바오 가방, 단돈 3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블랙야크, 다들 아시죠? 아웃도어 개의 명품입니다. 블랙야크 어린이 가방 아주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. 이 블랙야크 어린이 가방, 단돈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품은 바로 신발인데요. 총 9가지의 신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사이즈와 디자인을 잘 보시고 구매를 확정해주세요. 저는 발 사이즈가 255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성 구두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성 구두인데요. 굽은 한 7cm에서 10cm 정도 되는 여성 구두입니다. 사이즈는 240이고요. 가격은 단돈 만원입니다. 여성 스웨이드 구두입니다. 이 영롱한 옐로 컬러의 여성 스웨이드 구두 얼마일까요? 네, 이건 새 상품이기 때문에 단돈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235번 옐로 컬러의 스웨이드 구두 단돈 만원에 가져가세요. 에나멜 재질의 아이보리 색상 구두입니다. 사이즈는 235 사이즈입니다. 이 에나멜 구두 단돈 만원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두는 또한 에나멜 재질의 구두인데요. 코랄 색상의 에나멜 구두입니다. 사이즈는 245호 사이즈고요. 단돈 만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새 벽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두는요. 꽃열패드, 화장품, 향수, 일가들 다양한 장바 물품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. 그럼 함께 보실까요? 바로 스타벅스 지갑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타벅스 정품 카드가 있고요. 안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아주 수납공간이 깔끔한 카드입니다. 253번 스타벅스 지갑, 카드지갑 단돈 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 향수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향수입니다. 랑방의 에끌라 아르페주 향수입니다. 향기로운 나를 만들 수 있는 랑방 아르페주 향수 254번 단돈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구찌 정품 향수입니다. 여러분 구찌 정품 향수 10만원 넘어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하지만 달팽이 랜선 바자 외에서는 구찌 정품 향수 단돈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단돈 2만원에 구찌 향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달팽이 크림인데요. 여러분 요즘 같은 환절기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피부 손상 너무 심한 거 아시죠? 하지만 요 닥터지 달팽이 크림만 있으면 겨울철에도 끄떡없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. 256번 단돈 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아주 고가의 화장품이죠. 바로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인데요.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고가의 파운데이션입니다. 새 상품이고요. 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색상은 샌드라는 색상이고요. 23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. 여러분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단돈 3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세안 세트입니다. 하나도 아니고 무려 4가지의 세안 세트가 있는데요. 클렌징 폼, 블랙헤드 팩, 클렌징 오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무려 4종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요 세안 4종 세트 무려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세안 4종 세트 만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헤어 컨디셔너인데요. 요즘같이 푸석푸석한 겨울철에 비싼 컨디셔너 하나면 아주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고급 브랜드 헤어 컨디셔너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데일리 온 찜지 패드입니다.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이 온열 패드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떨까요?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이 온열 찜지 패드 단돈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세상에!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요 플라밍고 튜브는 방문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요 플라밍고 튜브가 갖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